피로 꼬리 쑥 내려갔어 싫다는 거지? 싫다는 거지? 싫다는 거지 지하곤 하겠다 응, 처음에 자랐다 어디 입힐 거지? 어디 안 입혀? 바깥으로 너무 안 춥다 피로 예뻐졌어 피로 예뻐졌어 오빠 또 시작이다 큰일 났다 마스크 끼고 가지 자기가 빨리 간식 먹자 피로 간식 먹자 피로 간식 먹자 앉아 해봐 해봐 브이 이리 코 기다려 이거 먹어 완전 예쁘다 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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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게는 피로 여기 피로 더럽다 이거 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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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찾아다 여기 있잖아 바보야 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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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또 이따가 이따가 귀여워 뭐해? 괜찮아 괜찮아 기다려 방금 있어 그럼 또 줄게 엄마가 타로를 받는 거 엄마가 나한테 사줘 엄마 막 그런 거 많이 보자 유튜브에서 타로만 봐 나랑이 안 봐 그니까 내가 사줘 봐라 내가 사줘 봤다니까 옛날에 그때 이제 하여튼 다른 사람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나랑 누나랑 속성이 엄청 잘 맞는다고 그땐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흑이었나? 땅이고 누나가 나무였어가지고 아 그래 그걸로 한다 효과 나무 맞아 그래가지고 누나랑 나랑 같이 있으면 그 효과가 엄청 크다 그때 그랬어 어쨌든 하나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다 저기 틀림스토가 있거든 보는 쪽쪽이 전부 다 이제 낯공중이 다 빠져나 좋은 기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응 한 장만 기르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타고도 안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밤 되니까 엄청 못찾아 아까도 잘 못찾으려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못찾지? 어 갖고 왔네? 이거 나한테 갖고 와야지 우리 찍어달라니까 너 우리 찍어달라니까 진짜 서발스럽니? 엄청 잘한다고 vai 진짜 평당에 좀 이렇게 그치ue 너무 ül서 없이 살이 넓지Ooh 너무 ül서 기다려 밤새 첨? 응 좋아 이지아 좀 엎드려줘 피로 잘해야 돼 우리 쫓겨나 비교 피로 때문에 쫓겨나게 생각나죠 엎드리면 좋겠다 피로 엎드려 피로 엎드려 기다려 피로 기다려 어거 붙이시는 거야? 피로 앞발 봐봐 붙이시는 거 같아 그리고 남자 여자야 잘 나온다 장이 해놔 응 누나가 들어가 너 기친구 기친구 진정했어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누나가야 불러야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빨리 왜 부끄러워 우리 밖에 우리 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불러가는 거야 미치겠네 그냥 부르면 되지 누나 불러야지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얽 승 기친구 춤을 추겠다. 선물. 뻥뚜벙뚜 열렸네. 고마워. 고마워. 커트인 하세요. 고생 축하합니다. 고맙습니다. 맛은 봐야지. 그럼. Erm. 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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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